장미가 이렇게 많이 폈을때는 여기 보이시면 잎을 기준해서 잎을 한마디 두마디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시면 지금 계속 제가 두마디나 세마디에 잘라주어가지고 다시 꽃대를 엄청나게 많이 올리고 있어요 꼭 이것도 똑같이 하나 둘 세번째 보이죠? 잘라주시면 되요 계속 그러면 계속 여기에서 보이죠? 여기하고 여기에서 또다시 숯을 올려가지고 꽃대를 올릴겁니다 항상 잎을 기준으로 해서 따주면 다시 꽃대를 올려줘요 여기 보이죠? 제가 잘라준거에서 지금 올라온거 이렇게 잘라준거에요 잘라준거에서 지금 두개가 올라왔죠? 꼭 잘라주세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이렇게 꽃대를 정리해 주었더니 다시 꽃봉오리를 몰고 있어요 가네션 한번 보고 많은게 아니에요 스스로 피고 지고 오래까지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피고 지고를 한번 보고 많은게 아니에요 제가 잘 돌보지를 못해도 스스로 이렇게 피고 지고 반복하고 있어요 피고 지고 반복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실 때 제가 잘 돌보여요